ICP에서는 전문적으로 어떤 지속적인 프로그램에서 셋업돼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정신분석을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분은 얼마든지 격려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봐서 꼭 그런 자격증보다는 실제로 내가 임상을 하는 분이 임상을 더 잘하고 또 각자가 교육 분야에 있는 분은 교육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충분히 정신분석적인 통찰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 있거나 지금 ICC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공부하고 싶은 것은 교단에 쓰신 분, 또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 임상하시는 분 모두가 각자 영역에서 정신분석적인 통찰을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는 무슨 자격증이 중요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와서 얻는 것이지 엄격한 순서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아주 기초 과정에서는 지금 8과목을 하신 분은 Certified Psycho-Analytic Life Coach라는 졸업장을 드려요. 과정, 이수증도 드리는데 그건 굉장히 기초 과정이에요. 그런데 특히 ICP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ICP에서 공부할 학점을 여기에 리퀘이든 기본적인 기초 과정의 반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과목을 수료하신 분은 자격증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또 ICP 졸업하신 분들 몇 분은 또 ICC Certified Psycho-Analytic Life Coach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대부분 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자격증과 상관없이 실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스스로 살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을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피는 과정 그래서 도반으로서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어서 같이 이 과정을 가면서 큰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어떨 때 어떤 분은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또 활력을 찾으시고 어떨 때는 쉬시기도 하시고 또 돌아오시고 이런 과정이 꼭 짜야 되는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힘 있게 그리고 각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도반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함께 가는 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기도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함께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돼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되어주어서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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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